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3대 진단비 면체 감액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 진단받아도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3대 진단비 90일 면체께 너무 힘들어 내 모레 건강검진 받을건데 암 뇌심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3대 진단비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 보호망이 국내에 생명손해보험회사 전부 다 지금 바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동양생명 드디어 동양생명이 앗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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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6월달에 동양생명이 면체 감액기가 없는 암보험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내열관이라 허혈성은 면체기간이 있어요 하지만 면체기가 없는 암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 고객의 70%는 우리 여성분들 그 70%는 50세 여성분이다 보니까 여성분들 위주로 50세 기준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자 수호천사 우리 구독자분 중에 수호천사 있죠 자 수호천사 일단은 주계약 100만원 들어갑니다 사망보험금 100만원 들어가고요 여기 뭐라고 나아야 했죠? 바로암이에요 바로암 바로암 3천만원 아쉬운 부분은 동양생명이 바로보장 면체기간 감액기가 없이 이번달 딱 6월달 한달간만 판매가 돼요 6월달 한달간만 판매가 되는데 3천만원밖에 못 들어가져요 예전에 신한처럼 5천 1억 그렇게 안들어가지고요 딱 5천만원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갑기경제 일단은 유사암은 우리가 일반암의 20%만 가능하기 때문에 20%인 600만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암만 바로 보장이고요 나머지는 납입면제 특약을 넣어드렸어요 갱신형 아니에요 비갱신형으로 20년나 90세 만기 50세 여성 20년나 90세 만기로 하니까 3만 8천 98원 자 일단은 일반암 50세 여성 20년나 90세로 하면 이 3천만원 가입하는데 거의 4,5만원 되실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3만 8천원이란건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정말 미쳤어 내가 미쳤어 자 도양생명이 표준형이에요 이건 표준체입니다 유병자 아니에요 하지만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도 고고당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 일반 표준형으로 가입이 최대 3천만원까지 그런데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그리고 20년나 9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냐 한화손해보험이에요 역시 20년나 90세 50세 여성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겁니다 자 주계약 넣어드렸어요 그 밑에 중환자식 이거 다 의무예요 선택튀약이긴 하지만 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암이 많죠 통화암보험으로 해드렸어요 20년나 90세 만기 표준형이구요 여기 보시면 몇개죠 3억 천만원 3억 천만원이니까 10개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네 아홉 열 이 뜻은 뭐냐면요 이 부위마다 내가 열려서 유방암이 걸렸다 그럼 여기서 3천만원 보장받고 끝나고 내가 나중에 난소암이 걸렸다 3천만원 받고 끝나요 좀 전에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최초의 1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위암이든 자궁암이든 난소암이든 한 번만 받고 끝난다는 거죠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요 일단은 10번까지 10번까지 부위별로 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 10번까지 3천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전에 동양생명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 역시 20년나 90세 비갱신형이에요 갱신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얼마다 3만 9천원이다 3만 9천원 자 3만 9천원이면 좀 전에 동양생명 3만 8천원보다 천원 더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최대 10번까지 부위별로 각각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짱이다 그래서 1순위로는 한화손해보험에 90일 면책 삐 1년 미만시에 50% 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화손해보험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동양생명 나는 면책 감액기가 없는게 좋아 그러면 동양생명도 중복가입 중복보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현대해상이에요 현대해상 역시 보험료는 3만 2천원이에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드릴 겁니다 동양 한화 현대 모두 다 50세 여성 비갱신형입니다 남자도 당연히 됩니다 남자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요 50세 여성 기준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기본기한 사망보험금 1억 넣어드렸습니다 상해사망 그리고 기본기한 상해우장에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암진단비 암진단비는 한화나 동양은 3천까지 맥시멈으로 되고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되지만 현대해상은 아쉽게도 천만원이 내려가져요 최대 면책 감액기가 없는 암보험이 2천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요? 3천만원에서 천만원 빠진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현대해상은 거기다가 유산진단비 20%인 400을 넣어드렸어요 이거 말고 항암방사선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500 500 각각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만 2천원이다 한화랑 동양보다도 저렴하지만 물론 3천이 아닌 2천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해상은 2천 한화 손해보험은 3천인데 부위별로 10번 3만 8천원 그리고 아 3만 8천원이었나? 갑자기 까먹었네 한화가 요즘에 내 몸속에 지우긴 것 같아요 네 아 3만 9천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천원 더 저렴한 동양이 3만 8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현대해상은 2천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망 그럼 나는 기존에 5년전에 중대 질병 걸렸어 5년전에 뇌혈관 심혈관 걸렸어 나는 기존에 잔병질에 많이 병원에 갔다 왔어 혹은 나는 자궁이나 유방이나 위나 전립선에 무록이 있어 나는 이쪽 무조건 보장을 받기를 원해 혹시 표준형은 정기간 부담보로 가입이 되니까 혹시 유병자 간편 보험 없어? 있습니다 저번달에 M사 며르치죠 며르치 며르치에서 안내심 간편 355 보험이 출시가 되었죠 저 보험함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역시 여기 보시면 3만 8천원이에요 3만 8천원 그리고 M사 메르치죠 M사 50세 여성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년나 90세 만기 근데 3천만원 일반함 되구요 유방함 아 유방함이 아니죠 유사함 갑기 영재는 20%에 600만원까지 메르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감의 면책기가 미적용 이 뜻이 뭐죠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감의 면책기가 없는 좀 전에 동양 하나손해보 현대상은 표준체 보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추적관찰 꾸준히 하는거는 수술을 안했으면 평세 보장을 못받는 조건으로 가입이 돼요 혹은 수술하고 그 혹이나 폴립을 띄었다 그 5년 부담보가 나오잖아요 이런 페널티를 갖고 나는 면책기 감의기 없는거 싫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병자 355보험 그래서 면책기 감의기 없이 혹은 부담보 없이 38,000원대로 메리츠에서 저번달 5월달에 압례심이 야심차게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띄지 아시겠죠 요런식으로 유병자 간편 보험으로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메리츠가 일단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표준체와 보험료가 비슷합니다 38,00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동양생명 한화손해복 현대해상 표준체와 유병자 보험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거의 삐까삐까하다 거의 샘샘이다 그래서 메리츠 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한이에요 자 신한은 50세 여성 역시 20년나 90세만인데요 자 신한은 바로 보장 안보험이 없잖아요 맞아요 바로 보장 면책 감액기 없는 안보험이 3월달에 판매가 종료가 됐어요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근데 왜 신한이 얘기하냐면 신한은 90일 면책기간이 있어요 단지 90일 면책기간이 있지만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게 90일 면책기간이 있지만 90일 지나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삭감 없음용 일반암진단비를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일단은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이고요 삭감 없음용 90일 면책기간이 있어요 하지만 90일 동안 일단은 내가 저렴하게 가입을 원하는데 90일 내는 암이 안 걸릴 것 같아 혹은 90일 내 나는 내시경검사나 건강검진을 안 받을 거야 그렇게 원하신 분들은 90일 지나서 일단은 100% 보장이 되는 감액기간은 없어요 90일 지나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삭감 없음용 일단은 신한생명 일반화 3000만원 그런데 우리 신한생명이 좋은게 뭐냐면 타사는 일반화미든 생식자화미든 딱 한 번만 주고 끝나잖아요 아까 하나손해보험은 10번까지 부위별로 주고 통화 안보 그런데 이 신한생명은 뭐냐면 남성은 전립선 여성은 유방암이에요 이게 한 번 더 줘요 한 번 더 주기 때문에 이외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암 걸렸어요 위암이 걸렸어요 한 번 나가고요 나중에 내가 전립선암 혹은 유방암 걸렸어요 한 번 더 나가요 체중 6천만원 혹은 반대로 내가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이 걸렸다 3천만원 받고 이게 없어지고요 나중에 위암이든 가나미든 다른암이 또 걸렸다 그러면 3천만원 지급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료는 매우 저렴해요 그리고 일단은 갑기경제 대장전망량은 90일 면책기한이 없고요 바로 보장이 돼요 90일 면책감액기 없고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일반암의 20%인 600만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얼마죠? 50세 여성 기준으로 3만 5천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자 다시 한번 리뷰해볼게요 아까 전에 현대상은 2천만원 넣는데 3만 2천원이에요 동양생명은 3천만원 암진단비 받고 한 번만 죽고 끝나는 게 3만 8천원 한화손해보험은 천원 더 비싼 3만 9천원 하지만 10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천원 비싸다 할지라도 나쁘지가 않다 네 아까 메르치화제 유병자 355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 넣고 끝나는데 3만 8천원 이번에 신한생명 신한생명 같은 경우는 90일 면책기간이 비록 있지만 90일 지나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유방암이나 전립소한 생식기암을 한 번 더 보장을 해준대요 그리고 갑기경제대장전망 내암인 토해감은 90일 면책기간이 얻고 바로 즉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3만 5천원 자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 보험망이 비록 90일 면책기간이 있지만 매우 매력적이어서 저 보험망이 추천해드린 겁니다 3만 5천원 자 다음은 자 또 왜 신한 라이프냐구요 네 신한 라이프인데 이번에는 뭐냐면 아까는 똑같습니다 90일 면책기간이 있지만 90일 지나서 100% 보장이 되는 암진단비 3천만원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드렸구요 남녀 특정암 남자분들은 생식기암 전립소암 여성은 유방암 3천만원 나오죠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갑기경제 바로 보장 면책감액기 없어요 600만원 나와요 일반암의 20% 이건 모든 보험회사가 공통이기기 때문에요 자 여기다가 바로 보장 내열간 허혈성 진단비를 더 넣어드렸어요 내열간 허혈성을 아직까지 면책감액기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일 내열간 걸려도 오늘 가입하고 내일 신장지향 걸려도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열간 허혈성 최대 5천만원까지 면책감액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주 다음주 건강검진 예약이 잡히는 사람들 혹시 사람 인생이 몰라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걸릴 수가 있어요 암의 걸릴 확률 3명에 1명 33% 뇌질환 심장질환의 걸릴 확률 5명에 1명 22% 암 뇌심 걸릴 확률 55% 우리 구독자분이나 저랑 둘 중에 한 명은 3대 진단의 걸릴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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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책감액기 없는 내열간 허혈성 진단비 천만원씩 넣어들었는데요 최대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일단은 나빈면제 특이하게 다 넣어들었는데요 50세 아까전에 여성기준으로 암만 넣었을 때는 보험료가 얼마였죠 3만 5천원대였어요 동양 하나손의 몸 현대보다도 더 저렴했어요 내열간 심혈관 넣으니까 5만원 5만 951원 5만 951원으로 만 2천원이 아까전에 아 죄송합니다 아까에 암만 넣었을 때 3만 5천원이었죠 그러면은 1만 5천원이 좀 더 비싸게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열간 허혈성 면책감액기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메르치에요 메르치 요거만 보면 5만 7천원 느낌이 가실거에요 국내에서 최초로 3 5 5 5 간편 한번 넣어드릴게요 보험료가 얼마인지 보험료가 5만 7천원이에요 신안보다는 약 6천원정도 비싸죠 하지만 6천원정도 비싼 이유가 있어 왜? 이거는 유병자 간편 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당뇨인 사람들은 특히 신안같은 경우는 암은 표준형 내열간 허혈관 허혈성은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해야 돼요 암, 뇌, 심 진단비를 신안으로 못 넣어요 묶어서 고지혈, 고혈, 당뇨인 사람들은 하지만 이 메르치는 3, 5, 5 간편 유병자 보험이다 보니까 암 진단비 3천만원 면책 감액기 없이 100% 되고요 내열간 허혈성 심장기단도 천만원, 천만원씩 각각 최대 3천까지 가입이 돼요 내열간 허혈성 그래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 보면 암 진단비 감액 면책 미적용 내열간 감액 미적용 그 다음에 허혈성도 감액기간 미적용 아 근데 면책은 있네요 죄송합니다 90일 면책은 있네요 여기 보니까 감액이 없는 거 보니까 감액은 일단은 없지만 면책이 있다 그래도 일단은 5만 7천원이면 유병자 3, 5, 5 보험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면책 감액기간 없다 보니까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지? 감사합니다.